현덕은 나오세요! 자 먼저 텔리파시아 게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텔리파시 캐스터 현덕이 좋아하는 동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덕은 이제 얘기해 주고 하나, 둘, 셋! 공룡! 공룡은 너무 멀다. 어머니, 공룡은 멸종됐습니다. 다른 거 합시다. 현덕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, 둘, 셋! 수영! 수영! 목운동? 목운동 좋아하네, 목운동이 목운동이 뭐야? 목운동 뭐야, 목운동 한 번 더 해봅시다. 맞을 때까지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하나, 둘, 셋 엄마 좋아, 아빠 좋아 하나, 둘, 셋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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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틀리나! 자, 이현 씨 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놀이공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7살인 현두를 6살로 속인 어머니 아, 그래요? 그런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? 하고 직접 물어본다면 과연 현두는 어떻게 할까요? 이야, 이건 정말 어머니와 정말 어울리는 문제입니다. 어떻게 하셨죠? 1번 7살인데 엄마가 거짓말 한 거예요 라고 솔직히 말한다 2번 6살 맞아요 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 아하 3번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4번 거짓말을 들킬까 봐 무서워 그냥 집에 가자고 죽는다 아, 집에 가자다 5번 궁금해요? 궁금하면 500원 개그로 슬쩍 넘어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 8살인데도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6살 그렇지 6살 연습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욕탕에서 어릴 때는 생활이었죠, 목욕탕 날 때 그렇지 아, 믿은 거는 저는요 입원이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는요 이사하면서 엄마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아끼려고 그리고 현두는요 1번이라고 할 거 같아요 왜요? 왜냐면요 현두가 너무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한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 어때요? 저는 여기 없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라고 할 거 같아요 우리 아빠는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6살이라고 하지 얘네가? 뭐 한 살이 많다고 해서 놀이공원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뭐해 돈이나 아니면 정의의 사나이니까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할 거 같아요 아유 왜냐면요 나쁜 버릇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거짓말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요 뭐 할까요?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 봐 왜냐면요 할머니가 저희 여탕에 데려가려고 주인 아줌마랑 싸웠거든요 너를? 그런데요 제가 저희 여태 딸 맞다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저도 잘해요 음식점 갈 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6세 이한가? 이게 공짜예요 7살부터 돈 내고 공짜요?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여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얼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에 어릴 때 네 우리 리원 양은? 저는 6살이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 거예요 아 다 엄마를 위해서 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엄마가 고개 숙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키가 140이 넘으면 돈을 많이 벗거든요 근데 제가 141인 거였어요 40이 딱 기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40 안 돼요 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혁이는 어떻게 할게요 정혁 저는 3번 3번? 못 들은 척 안 말이에요 제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알아서 사실 저런 경우가 많을걸요 어떻게 하세요 몇 번? 오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? 그동안 제가 현두한테 디톤스를 많이 맞았잖아요 오늘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화장 안 하면 안 이쁘다 그러고 뭐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다 그러고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솔직하고 굉장히 정직한 아이라는 걸 붕어빵을 통해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말대로 오늘 정답 1번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한다 솔직해 자 우리 현두군 자 이거 쿠키 좀 좋구나 정말 그렇게 용해 어디로 칠지 모르는 우리 현두군 자 현두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엄마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 7살인 나를 6살로 속였는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? 자꾸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그래요 나는 나는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못 보여